으 악기를 조립하고 푸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두가지 긴 관 중에 통통한 부분이 중간간 인데요 중간간 이랑 이 마지막 벨 부분을 먼저 연결을 시켜 줄게요 여기 3가지 키가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를 먼저 할 거니까 아랫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개를 해주시고 마지막 벨 을 했습니다 딱 되셨을 때 요기 부분 이랑 요기 부분이 일자로 되도록 그리고 키가 어딘가 못 뜨지 않도록 여기 키가 잘 확인하면서 살살 살살 돌려줍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일자로 받도록 아 되셨죠 그리고 이제 윗간에 맞춰 줄 거에요 이깐도 마개를 따 주시고 요기 3가지 키를 기준으로 위에 를 할 거니까 위에 쪽을 잡아주세요 근데 위 까는 옆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되요 이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옆으로 이를 잡아 줍니다 이게 기준으로 그리고 위 깐도 옆면을 봐야겠죠 옆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연결이 되셔야 되요 근데 요기가 절대 뜨지 않도록 이런식으로 눌리면 이쪽 키가 떠요 그래서 조립할 때 어딘가가 뜨기가 뜨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옆모습을 보면서 살살 돌려줍니다 요기가 맞으셨죠 여기 옆모습 맞고 아랫부분 여기가 일자가 됐으면 성공입니다 자 이제 푸실 때는 윗간을 먼저 풀어 주실 거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여기 3개 기준으로 위를 잡고 옆모습을 봐야겠죠 여기도 키가 부딪히지 않도록 살살 빼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개를 끼워서 원래 자리로 둡니다 아랫관이니까 이 키를 기준으로 아래를 잡고 평소에 저희가 엄지 고무를 받치잖아요 이거는 악기를 조립을 풀었을 때는 얘 또한 이런 빈 공간에 두고 얘를 이렇게 하셔야 악기가 안 떠서 움직이거나 불편한 그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